그거 마약이죠. 기존의 약거들은 달라요. 돈 빚이 사람들 끝이 아니었다. 혹시 내가 마약에 중독된 것을 알고 있는 건가?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. 50억의 생명보험을. 이 사람이 승계한다. 자기 죽음에 대해 밝혀달라고. 미끼를 삼친 거 아니겠어요? 야 유언장이 있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. 꼴 좋네. 보험금은 엄한 놈들한테 갈게 생겼으니. 마약 수사는 안 하고 보험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남의 사건 술 씻고 다니니까 똥냅히 팔아 죽어라 하는 거 아니야. 더 이상 자살 사건이 아니라고요. 내가 뭔가를 당하고 있는 순간에 버릇 수 있는 것 같아요.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거에요? CCTV가 있었는데. 방금 뭐가 지켰는데? 사람 살려! 살고 있었지. 얘가 죽인 거. 네가 다 시킨 거잖아. 죽는 거잖아. 죽는 거잖아.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은 그냥 못 노는 거 같은데. 우리 attempt. 저희 점심에 피부가 생각될 수 있다면 2018ille 시절까지. 쓰시멍크, 수사장이 일찍 많지? 저희 점심이 일찍 많지? 저희 점심에 시간을 확인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